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장에 사용되었던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개수기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에 사용되었던 개표용 장비들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전문가들은 아주 드뭅니다. 특히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에는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개최되었던 시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연 과정에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용 랭카드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당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조지아 공과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리차드 데밀로 박사는 한국의 4.15 총선과 관련된 부정의혹 사건에 대해 상당한 기술적인 그런 시사점과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 2019년 12월 27일에 발표됐던 전자개표기는 투표자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차드 데밀로 박사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주장의 첫 번째는 투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독립적이어야 된다. 논문의 첫 부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인디펜던스 소프트웨어 독립성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그냥 소프트웨어 인디펜던스 소프트웨어 독립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키거나 단순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의 유권자들이 드러낸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데밀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데밀로 교수는 논문 시작부터 소프트웨어 인디펜던스 소프트웨어 독립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최근에 사이로 총선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투표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스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밀로 교수의 주장처럼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표 결과에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코드조차도 권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부 전자개포기는 종이 투표 용지의 1차원 또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다. 1차원 바코드는 보편적인 제품 코드로 제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수직선의 패턴을 닮았다. 반면에 2차원 바코드 또는 QR코드는 보다 복잡한 패턴과 정보를 인코딩하는 이미지 모듈로 덮인 직사각형 영역이다. 여러분 이 논문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원 바코드가 QR코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 또는 QR코드는 보다 복잡한 패턴과 정보를 인코딩하는 이미지 모듈로 덮인 직사각형 영역이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2차원 바코드가 QR코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용지 위에 바코드 혹은 QR코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의 선거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바코드조차도 교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더더욱 QR코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데밀로 교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바코드조차도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QR코드는 일체 사람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나 참관인들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QR코드는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법을 위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그런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코드조차도 데밀로 교수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바코드는 사람이 판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 투표의 목적은 컴퓨터와 무관하게 유권자가 자신이 던진 표, 자신의 의사를 컴퓨터와 무관하게 독립된 방식으로 재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코드는 이처럼 투표의 목적 자체를 위반하기 때문에 바코드가 인정될 수 없다. 이것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납득이 가겠죠? 리차드 데밀로 교수의 주장은 또 한 가지는 바코드는 기술적 무의음을 갖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고도화된 입력, 예를 들면 와이파이라든지 USB라든지 그리고 유선 네트워크 패킹 등을 통한 입력은 인풋 프로세싱 소프트웨어가 정교하게 잘못된 인풋에 의해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QR코드는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거법은 바코드 인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도 규정되지 않는 QR코드는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바코드에 대해서조차도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리차드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연결된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킹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연결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해킹 수법은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투표수를 잘못 세도록 만들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낸 일종의 논문 내용입니다. 해크들이 외부 세력들이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법에는 많은 것이 있다. 우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외부 해크에게 내부 전상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부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 해크나 외부 세력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IP나 기타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해크들은 내부자처럼 내부 전상망에 직접 접속해서 선거 조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개입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논문에 쓰여 있습니다. 특수 목적의 USB를 꼽아서 선거 조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와이파이 포트나 블루투스 포트나 전화 모뎀 등으로 접속해서도 선거 조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내부자의 공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원격 조정으로 선거 결과를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펌웨어를 설치해서 선거 조작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뭐만 되면 연결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장에 있는 기기들이 연결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엄격하게 통신기능의 탑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물류기건 아니면 제어용 컴퓨터건 개수기든 간에 그러나 점점 증황증거나 물증들이 드러난 것은 바로 개표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기기들이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랜카드 등을 통해서 외부와의 통신 연결된 상태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근래 중국 개입술이 왕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을 치칭하지 않더라도 내부자의 협력이 있다면 원격으로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내부자의 협력이 있다면 내부자의 협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초창기 무렵입니다. 4월 중순 무렵입니다. 특정 내부자가 외부자에게 그런 외부 세력들입니다. 외세입니다. 외세. 외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그런 제보를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입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기면 그냥 자기 안방처럼 떠나들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편리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편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표의 신뢰성,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거기술들을 도입해서 활용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주장이나 의혹들은 리차드 데밀러 조지아 공과대학의 선거기술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